왕이 되실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잘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에 왜 이렇게 놀라거든요 다시한번 묻겠는데 너희는 무인은 그대로의 존재냐는 환영이냐 너희들이 현대의 지위야 고기왕 왕권의 희망을 줘서 지금 내 친구는 넓이 나가있다 자네 아들들이 정말 왕이 될 수도 있겠어 굳이 군대를 믿다가 영주뿐만 아니라 왕관까지 덤대겠어 이상한 일이긴 해도 악마들은 카지노이들러처럼 적은 돈을 여러번 벌게 하고 큰돈을 뺏어 클레미스 그리고 고동 타이밍 왕위를 건 험분되는 연구의 좋은 사막이요 ème 지인 헤wart 그래 그래 날아나왔다 이제 새로운 지기로써 나 그게 되도록 약부하지마 벤크 너도 잘 살려줬어 또한 저 모두가 알고 싶어 왜 덕진 당신 부란 여길 만만히 갖고 싶어 누구나 범이 무서운 사례 오르지 못한 범죄인처럼 그렇게 될거야? 야 그만해 남자가 할 일은 뭐든 하겠지만 그보다 더한 짓을 하려는 사는 인간이 아니야 그럼 그 계획을 풀어놨던 건 어떤 괴물이었어? 당신이 사나이가 왔어 그이가 할 일이었어 그 계획을 부른데 잡을 수가 없다는 그 죽음의 환경인가 아니면 넓게 칠 좀 멀리서 생겨난 그 마음속의 영상인가 나 지금 또 보였다 나 지금 또 보였다 지금 내가 뽑아든 이 단건과 똑같은 모습 지금 내가 뽑아든 이 단건과 똑같은 모습 그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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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해줘 고맙고 내가 두려워 보이는 것을 정확히 알아맞췄어 근데 한 가지만 더 몇 명은 듣지 않아 저기 천재보다 더럭 신당한 것이 올라가 맥베스 인간의 힘을 우습게 여겨 여자가 낳은 사람은 그 누구도 맥베스를 해치지 못할테니 무리 깊은 저주만 남아 이빨린 존경과 죽음에 기뻐하는 내가 그 마음까지 지탈! 다른 소주가 없어? 이제까지 안나오죠 전투가 없으면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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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